망고쌤님은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피스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오피스텔 안에. 오피스텔 안 갖고 있어요. 제가 오피스텔 하지 말라고 훌행에 있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오피스텔, 지산, 생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망고쌤님, 원룸 OP가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 사면 안 될까요? 저평가랑 많이 오르는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겠다. 공급 부족이라는 디오, 오피스텔? 사고 싶은 디오? 싼 디오? 아, 그래요. 사세요, 그러면. 사실은 난 안 하니까. 캡 500이라는데요? 캡 500이라는데요. 캡이 작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실거주 부동산이 있는 거잖아요. 실거주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3, 4행 가구가 애기들 키우면서 공부도 시키고 장기적으로 거주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를 가보시면 주거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복도 사이를 걷다가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애들 키우고 마음 손잡고 다니기는 좀 그렇거든. 그러면 거기에 월세를 놓는 거잖아요. 월세를 놓는 거는 당장의 현금 흐름을 따지는 거고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따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월세만 꾸준히 나오면 가격이 좀 올라주겠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오피 이런 거는 강가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생각보다 아파트 바닥은 크진 않아요. 물론 강남이나 이런 데 사 놓으면 오르긴 올라요. 조금. 그런데 제 이야기는 내가 지금 당장 월세 젊고 월세 없어도 내가 현금 흐름이 있어. 회사를 다녀서 월급이 나와. 그러면 굳이 내가 월급 나오는데 50만 원, 이자 내고 제에서 50만 원, 60만 원 받으려고 굳이 내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자산을 계속 불려 나가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불려 나가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경제적 자유를 하겠다. 그래서 까르빼디엠 이렇게 해서 월세나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현금 흐름이 없어지겠다. 앞으로.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하나씩 돌려도 늦지 않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왕성하게 일하고 월급 잘 받는 시기에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산을 불러 나갈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P보다는 OP보다는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우세종이고. 상품 내에서도 ABC가 있다고 했잖아요.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OP가 있고 빌라가 있고 이게 ABC라는 거죠. 계속 우세종만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차익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OP나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월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반비례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세를 놓으니까 이빠해갖고 갭 500,000에 놓으니까 거기는 실거주 가치하고 시대 차익에 대한 기대가 거기 없다는 거잖아. 그래 낫다가 10개, 20개, 100개 했다가 금리 내려가면서 금리 내려가는 거 금리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걸 못 돌려줘가지고 사기 아닌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아니 되게 또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3프로의 모 프로님이 역세권 빌라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시던데 김작가TV에서 그랬나 보죠? 김작가TV에서 얘기를 했는데 망고쌤 의견은요. 그래서 합정역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에? 아, 그래요? 약간 지금 마가 뜨신 것 같은데 합정역 빌라에서 지금 약간 약간 어안이 벙벙하신 것 같은데 아니 합정역 빌라 빌라는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니까 세게 나가세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권력에 군복하지 마시고 3프로가 그랬다는데 자신 있게 우리도 가고가 있지 하고가 그러면 안 되지 열 배 차이 나지만 저는 빌라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단 저는 빌라를 안 할 건데 어떤 빌라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물론 저는 그 방송을 안 봤습니다. 하면 지금 경매가 엄청 나와 있는 신축 빌라들은 NO NO 꽃 피었던데 물건 이렇게 피파로니 피자로 이렇게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놓고 오히려 역세권이면서 말하신 대로 구축 빌라인데 지금 신축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걸로 힘들 때 도매금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매매를 할 수 있거나 경매로 싸게 낙차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동네에 빌라 매매 사례 가격 그리고 부동산을 한 10군데 이상 돌아봐가지고 세를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가지 다 파악했다. 그러면 하셔도 돼.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빌라라는 게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농가에 늘어날 수 있고 가격 파악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초보가 하기에는 사실 빌라는 어려운 거라 생각하거든. 그런데 본인이 투자도 잘하시고 경매도 잘하시고 빌라도 몇 번 사파를 해봤고 그러시면 저는 추천합니다. 나는 처음 해보는 거다. 그러면 그냥 값진 비싼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뒤 다 자르고 해도 된 데 이게 아닙니다. 앞뒤 다 자르고 해도 된 데 아닙니다. 실력이 초보면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3프로님도 사셨나? 잘 모르겠네. 갖고 있나? 몰라. 단독주택을 사시지 않을까요? 거기 합정역에 있는 애가 셋이 썩다리 단독주택 애가 셋인 분은 그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빌라가 저평가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저평가 된 게 있고 도매금으로 넘어갔잖아. 신축빌라, 전산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경매 조금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면 해도 돼? 네.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뭐야? 전세 사기는 신축빌라 3억에 전세를 낳았는데 실제 이 가격이 3억이 안 되는 게 일단 깡통빌라잖아요. 이 깡통빌라에 전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못 받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못 받아요? 당신한테 빌라를 전세 매매를 시킴과 동시에 전세를 룸과 동시에 시공사에서 바지 사장한테로 명의를 넘겨준 거잖아. 대부분이 이 사람은 그냥 R이라고 그래요. R. 리베이트 천만원, 이천만원 받고 명의만 받은 거고 받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빠지니까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딴 데로 이사가거나 경매로 넘겨가지고 그래서 화곡동이니 어디야? 그게 부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2억 3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서 그런 건데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낙차를 받아도 그 사람에게 일단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잖아. 선순위인 경우에 그러면 물어줘야 되니까 이게 보증금이 3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2억 5천짜리니까 낙차를 받아도 안 되는 거야. 영원에도. 그러니까 계속 낙찰도 안 되고 아는 사람은 안 받으니까 계속 빌라 매매 물건이 늘어나는 거야.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거야. 왜? 낙차를 안 받으니까 계속 쌓이고 그게 또 30% 떨어져서 나오고 나오고 0될 때까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옳다구나. 빌라 경매 늘어난다. 봐라. 영끌족이 다 못 버티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빌라 이야기고 우리는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택 경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은연히 뉘앙스는 아파트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갖고 아파트도 떨어질 거다. 이런 논리로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 그게 프로파간다여 선동이라는 거지. 아파트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영끌족이 몰래놔요. 영끌족은 아파트에 영끌했는데 왜 전세 사기 빌라 경매 늘어난 것 같고 영끌족을 조롱을 해. 그렇게 조롱하면 좋냐? 행복하냐?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게 뭐가 좋냐. 그 쾌감 쾌감이 오나 봐. 제발 그러지 마라. 교수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 교수님은 몰라요. 모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영끌족을 조롱하는 것도 한 기사 내용 이런 게 많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빗대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조롱하는 그런 게 많잖아. 이번에는 요즘에 경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경매는 전세 사기나 인차권 등기명령 이런 걸로 된 거지 이거는 영끌족이랑은 큰 상관이 없는 거고 아파트라든가 큰 상관이 없는 없는 거라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호가 있어요. 한 달에 320건 나와요. 아파트가 경매가요. 180만 분에 320건 나온다고요. 심각하죠? 200% 늘어나는데 심각하죠?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20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빌라 나오는 걸 가지고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해서 영끌족이 토해내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영끌족 중에도 그 높은 시기에 고정금리 2.9%, 8%라는 사람도 많아.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변동금리가 후달리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현금 채굴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 거냐고. 다 네 친구들이 같은 동료들인데 그렇게 좋냐? 그래서 당신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돼?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냥 조회수 장사에 그냥 우리가 한번 눌러주고 약간 캐감 느끼고 에이 그거 봐라. 내가 집안 사기를 잘했지. 이런 걸 그냥 옹호해 주는 그런 기분만 느끼는 거지. 그렇지 말자는 거지. 내 이야기는.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보다는 경매 건수가 늘었어. 이런 것보다는 그 뒤에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선동이 안 되고 올바른 자본주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빌라 시장이 더 망가져도 망국 선생님은 빌라 안 하실 거죠? 네. 어쨌든 12%, 13%를 해야 되니까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더 쉬운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항상 말하지만 굳이 내가 찾아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다만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주택으로 뭔가 해보고 싶고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인플루언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수중에 2천, 3천 좀 보태면 5천 정도밖에 없는데 아파트 사기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돌아보다 보니까 지방 가기는 싫고 그런데 빌라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마침 또 인플루언스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가는 건 맞겠죠. 그러나 저는 그러나 그런 거는 좋은 값진 경험은 되겠지만 큰 이익이 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참고만 합시오. 그런 것도 참 있었어요. 빌라 장소 하시는 분들이 서울 빌라는 서울 땅 사는 개념이다. 그렇지. 빌라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빌라가 아파트로 변신하게 되면 잠재력 폭발할 거다. 하지만 변신할 때까지 세입자 관리도 힘들고 집 관리도 힘들고 세 놓기도 힘들고 팔기도 쉽지 않은데 그게 다 가능하신 분은 빌라 사도 된다. 여러분 땅을 가진다고 중요한 게 땅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이라는 게 있고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학계론이 나오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 지방에 한적하게 농사 많이 짓는 데는 거기다가 빌딩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농지로 사용하시는 게 최유효 이용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농지에다 예를 들어 그럴 일 없겠지만 빌딩을 잡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세를 들어올 것이며 원가도 아무도 안 나올 것인데 그럼 그 토지에 있는 빌딩을 누가 그걸 제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농사를 짓는 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활용도가 없고 흉물이고 그냥 쓰레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도시 계획이고 그래서 건물을 그런 걸 못 짓게 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러면 서울의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뚜껑이 뭐가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명동 한가운데에 농사를 짓는 거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죠. 거기에는 최대한 높이 상가나 빌딩을 뽑아 올리는 게 최유효 이용이겠죠. 그래야만 그 땅이 비싸게 팔리는 거죠. 크기에 단독주택이 있다면 그 단독주택 가격은 옆에 있는 빌딩 가격보다는 땅이 쌀 거란 말이죠. 다만 그거를 인수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건물 가격이랑 비슷해지겠죠. 이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택지에서 최유효 이용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 브랜드 있는 거 채워놓는 게 최유효 이용이겠죠. 그래서 주택지에는 아파트 밑에 깔려있는 땅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필라를 샀다고 치자. 그럼 필라는 땅 위에 필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필라를 과연 최유효 이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죠. 브랜드에 있는 고층 아파트 대단지가 최유효 이용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로 그 아파트 평가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냐고요. 언제 되냐고요. 계획이 있냐고요. 지구 지장이라고 됐냐고요. 한방에 정리가 됩니다. 신축이 많아. 신축이 많아. 그러면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빌라 파시는 분들한테 더 뽐뽀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노후도 요건 안 된 걸 자꾸 풀어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더 팔기가 쉬운 거지. 신축 많아도 됩니다. 틀립니다. 신축 지으면 안 됐거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좋아. 나는 잘 이야기하기 싫은데 자꾸 금리가 생기니까 어쨌든 그렇다고요. 내가 빌라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도 많은데 굳이 내가. 제가 빌라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빌라 해도 일반적인 초보들보다는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파트는 망고쌤. 아파트는 망고쌤. 빌라는 누구예요? 빌라는 빌라는 용산이죠. 용산 러버. 기승전, 용산 신축 빌라. 그러니까 그거 항상 빌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그게 영원한 키워드잖아. 서울에 땅 한 편 가지세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토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토지 위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명동의 상업지역에 막 딱 2층짜리 건물 딱 있어. 그러면 그거는 더 높이 20층, 30층 올릴 수 있는데 딱 있어가지고 맛벽 건축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했거든 옆에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돼있으면 그 뿌개가 어떻게 찔 거야? 그거를 그럼 그건 그냥 2층짜리 명동 건물로 그냥 월세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밑에 땅이 옆에 땅은 2억 3억이 시켜도 그거는 2억 3억을 못 받는 거지. 그런 걸 아시면 좋다.